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회장이 이제 참 사채업자 출신이니까 사채업을 했으니까 이제 밟고 다른 것보다 사채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수익률은 높고 그 사람이 그 피 같은 돈을 뭐 800만 불입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800만 불만 북측에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50만 불이 더 나왔네요. 50만 불인지 30만 불인지 한번 보시죠. 50만 불 맞네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게 건넸다고 인정한 800만 달러 외에 50만 달러를 추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850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줬다는 것이다. 사채업을 한 사람이 850만 달러를 무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한테 전달할 정도가 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다른 정상적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사채업을 한 사람이 그냥 뭔가 없이 850만을 그냥 붙인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민감하고 빡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게 850만 달러 정도를 할 정도 되면 입건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본지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 인사들에게 5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준 적이 있다는 취재의 진술을 확보해서 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돈을 전달한 이유가 뭔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방송으로 내보내야겠다로 결정한 것은 아니 돈을 전달한 이유가 저는 지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바다를 좀 바른 거 아닙니까 윤활유를 공식적으로 800만 달러를 전달 하게 되면 그것은 고위층에게 다 귀속이 되겠지만 나머지 또 밑에 사람들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또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사가 무난하게 방북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50만 불은 유난리로 지불한 거죠. 유난리 성희님이 공 박사님이 만약에 없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냥 안 넘어가고 고소를 했겠 습니다. 조용히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 하고 뭐 또 고소 고발 하게 되면 책이 하재가 돼 가지고 많이 팔릴 테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저는 공수련님 저는 충청도인데 지금까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60% 국힘당 40% 정도 투표했습니다. 4.15 총선이 의심스러운 선거 바로 잡아주기를 윤석열의 기대하고 윤석열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부정선거 모른 채 내가 장담하는데 5년 후 반드시 감옥 가야 합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는 영어로 shoot 하지 않습니까 감옥 갈 것입니다. will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지금 공수련님은 당위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그분이 참 고초를 많이 겪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00만 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50만 달러를 제공한 것은 실무진들 실무진들로 하여금 이재명 방북을 좀 더 성사시키는데 일본말로 와이루라고 합니까 그런 걸 먹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 도표를 조선의보에서 잘 정리해 놨네요. 이재명 지사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방북 추진 한 건 하려고 했던 거죠. 북한에 공문을 보내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아태엽과 대북 행사를 전담하고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불하고 세금으로 지불한 거죠. 아태엽의 안 부수 회장이 경기도와 대북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런 행사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일부 행사비를 대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북한 강물 채굴 건 확보 등 이 건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 방북 경비 300만 불 등 800만 불 대북 송금했는데 그 가운데 추가적으로 30만 50만 불이 또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 방북 경비 부담 요구라든지 여기서 이제 제3자 내물죄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김영철 조명철 리종혁 리호남 뭐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한 50만 불 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가 이제 좀 이따가 들어봐야겠죠. 자 여러분 뭐 여기 아직 넘어야 될 산이 포 집사님께 산이 많이 좀 해결되면 부정선거에 대해 잘 하리라 믿습니다. 뭐 희망은 그렇게 가지시는 게 좋은데 저는 불가능할 거예요. 참고문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보면서 인수위 시절에 완전히 깔아뭉긴 걸 보면서 아 뭐 쉽지가 않겠구나. 그 문제만은 사전투표에 달려가는 것을 대선과 요리 지방선거를 보면서 아 저게 쉽지 않겠구나. 두 가지. 세 번째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는 인물들. 그 사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